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섬유제품 제조 및 섬유유류 판매 수출입업 신원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8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4%, 비용의 증가율은 4%입니다. 매출은 2020년까지 정체 후 21년부터 다소 증가하였습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.8%, 단기순이익률은 0.1%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이익률의 편차는 다소 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며 그 외 급여, 기타 비용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,088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10배가량을 유형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자산은 주로 토지와 건물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의 창출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155%로 매우 많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154%로 보통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8배가량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314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배당 2회, 자사주매입 4회 총 421억원 실시하였습니다. 이상 신원이었습니다. 지난 10월 24장 감사합니다.